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넌 내가 지켜. 난 이제 저 아이의 짱인가. 쟨. 쟨. 나밖에 없다.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. 나를 스트레칭 쪽으로 제가 미쳤으니. 하지 마. 안 돼. 안 돼. 너희 사랑하는 거야? 살아냈지?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약속을 지키려 기특하구나 마노라 이거 뿐이 없으니까 사방의 온통 아무기도 해 걱정 마세요 중장 대신에 중장을 헐러두지 않겠어 나 무슨 소령이야? 네가 오는데 무슨 소령이 피셨을까? 중장은 크고 환하게 웃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? 그리우지 그리우지 중전이 내게 기대고 내가 중전에게 기대면 되지 않겠어 왜 너만 생각이 나는 건데? 네가 자꾸 날 살고 싶어지게 해 네가 자꾸 날 살고 싶어지게 해 네가 자꾸 너야 노주야 너에게 왔어 너에게 왔어 전발랄게 왔어 저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? 꼭 그 전생의 기억에 내가 나는 없는 것이냐 제발 그만하십시오 내가 알게 되는지 조 телефон 그대한 그대한 ular 누군요 제발 한 걸음 쥐에 있었는데